용찬우 용찬우가 헬스를 조롱하면서 저격하니까 흑자 헬스가 발끈하여 용찬우를 공격했습니다. 둘 사이의 싸움이 유튜브 세상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용찬우와 대략 동맹관계라고 할 수 있는 레드필 코리아가 용찬우를 두둔하면서 흑자 헬스와 레드필 코리아 사이에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레드필계의 문익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롤로 토마시의 책을 읽지 않은 저는 레드필을 주로 레드필 코리아를 통해 접했습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제가 쓴 책을 지나가는 길에 악평을 하면서 언급한 적 있습니다. 저는 레드필 코리아의 영상들에 아주 긴 댓글을 많이 달았습니다. 레드필 코리아가 연애 강의를 꽤 비싼 값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레드필 코리아는 알파 메일이 아니기 때문에 돈 받고 연애 강의를 파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타에서 벗어나서 알파가 되어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떠들어대는데 정작 자신은 알파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의 연애 강의는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픽업 아티스트와 레드필 사이에는 공통점이 꽤나 많습니다. 자칭 진화심리학 전문가인 저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합리적 핵심들 중 하나는 여자가 매우 우월한 남자, 즉 알파 메일을 으뜸 수컷을 매우 선호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면에서 페미니즘을 비롯하여 정치적 올바름을 소중히 생각하는 자칭 진보파들을 한편으로 하고 픽업 아티스트, 레드필, 진화심리학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사상투쟁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픽업 아티스트는 알파 메일을 흉내내는 것, 즉 알파 코스프레에 초점을 맞춥니다. 알파 메일의 표정, 말투, 제스처, 행동 패턴을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내서 여자에게 알파로 인식되게 하면 인기를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얼굴과 몸매가 예쁜 여자를 보면 환장하는 남자의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 화장과 뽕브라로 남자를 속일 수 있고 알파 메일의 환장하는 여자의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 알파 코스프레로 여자를 속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속임수 전략들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계가 발전하면서 화장과 뽕브라가 가려왔던 진실을 남자가 마주하게 되면 여자에게 크게 실망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파 코스프레가 가려왔던 찐따 마인드를 여자가 목격하게 되면 남자에게 크게 실망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찐따가 진짜 알파 배서 알파 코스프레를 하면 즉시 작살나기 때문에 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업 아티스트의 알파 코스프레는 원낮이나 단기 연애에 적합합니다. 실제로 픽업 아티스트의 핵심 목적은 그런 식으로 여자를 따먹는 겁니다. 그들은 여자를 깊이 존중하거나 사랑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즐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레드필은 픽업 아티스트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를 염두에 둡니다. 깊은 사랑에 바탕을 둔 장기 연애나 결혼까지 많이 다룹니다. 화장이든 알파 코스프레든 상대방을 무한정 속일 수는 없습니다. 쌩얼을 보고 남자가 여자에게 환멸을 느낄 정도로 실망한다면 결혼에 꼬리나기는 힘들 겁니다. 남자의 쌩얼이라고 할 수 있는 찐따의 본모습을 보고 여자가 남자에게 환멸을 느낀다면 결혼에 꼬리나더라도 퐁퐁남이 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레드필은 알파 코스프레보다 훨씬 힘든 것을 남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알파메일과 진짜로 비슷해지도록 피나는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헬스나 격투기를 장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탄탄한 근육이나 싸움실력을 갖추라고 권합니다. 우람한 근육이나 싸움실력을 갖추게 되면 사냥, 전쟁, 몸싸움을 많이 했던 사냥채집사회에서 진화한 남자가 진짜로 자신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런 진짜 자신감에서 나오는 남자의 여유는 알파 코스프레로 만들어낸 가짜 여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짜가 진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학교 공부든 기술이든 뭔가를 열심히 연마해서 사회에서 돈이나 지위로 인정받으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진짜 자신감과 여유는 알파 코스프레를 하는 카푸어의 뻥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진짜 알파메일이라서 여자를 휘어잡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유혹이나 연애나 결혼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고래는 헤엄치는 법을 타고납니다.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돌고래에게 수영을 배우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돌고래에게 수영을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면 그냥 하면 된다고 답할 겁니다. 돌고래는 헤엄을 잘 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수영을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자의 생얼이 정윤희, 최진실, 김태희라면 화장을 배울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원래 겁나게 예쁘기 때문에 화장을 열심히 해봤자 얻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여자는 자기 얼굴을 가지고 화장을 배우기가 매우 힘듭니다. 단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자 얼굴의 단점을 어떤 착시 효과를 통해 가릴 수 있는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얼굴도 엄청 잘생기고 키도 크고 싸움도 엄청 잘하고 깡도 엄청나고 머리도 엄청 좋고 지도력도 엄청난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타고난 알파메일은 원래 헤엄을 잘 치는 돌고래나 생얼이 김태희인 여자와 비슷합니다. 픽업 아티스트의 기술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해도 아주 잘 됩니다. 그런 남자는 찐따의 단점을 알파 코스프레로 어떻게 가릴 수 있는지를 자신의 직접 경험을 통해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찐따에서 알파로 진짜로 거듭나는 것을 자신이 직접 경험할 기회도 없습니다. 20살까지 알파메일로 살아온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픽업 아티스트의 기술을 배우기 전에는 헌팅 성공률이 50%였는데 열심히 배운 이후에는 70%로 상승했습니다. 20살까지 찐따로 살아온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픽업 아티스트의 기술을 배우기 전에는 헌팅 성공률이 1%였는데 열심히 배운 이후에는 10%로 상승했습니다. 얼핏 보면 70%가 10%보다 7배나 크기 때문에 알파메일에게 유혹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측면이 더 중요합니다. 타고난 알파메일은 유혹의 기술을 배워서 50%에서 70%로 올렸기 때문에 40% 상승 효과를 얻었습니다. 반면 찐따 출시는 1%에서 10%로 올렸기 때문에 900% 상승 효과를 얻었습니다. 10%의 자세히 10%와 10%와 10%를 배우기 전에는 10%에 편집중입니다. 10%에서 10%를 배워둡니다. 10%에 비해진 전에는 10%가 가능하다는 10%에서 10%를 배워지기 때문에 10%가 가능한